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자 이제 모든 대한민국 선거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숫자를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후보가 받은 득표수이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하거든요. 그리고 숫자 가운데서도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당일 득표 조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압도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게 숫자 조작입니다. 숫자 조작. 여러분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기계가 여러분들 하지 않고 숫자를 조작을 하게 되면 탄로가 많이 나고 기계도 숫자 조작해서 여러분들 오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거의 숫자 조작이 덜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비아내에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역대 선거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숫자 조작을 한 흔적이 뭐죠 태산처럼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모든 선거가 숫자를 조작한 흔적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숫자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회계학에서 차변대변을 따질 때와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이 딱 숫자가 맞지 않으면 컴퓨터가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다. 작동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처리하기 위해서 개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잘못 투입된 투표제 항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여러분들 맞지 않는 숫자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이렇게 조정한 것이 어마어마한 점검물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이 부정선거를 주도해온 인물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규칙 전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 전산 프로그램이 아주 조악합니다. 이쪽에서 빼기하고 이쪽에서 더하기 하고 이쪽에서 마이너스 이쪽에 더하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 요즘에 코딩들 배우니까 한 두세 줄 정도만 짜 가지고 코딩 여러분들 코딩을 가지고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두세 줄 정도 두세 라인 정도만 짜 가지고 돌리면 대한민국 부정선거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조악하고 간단한 컴퓨터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고도의 기술이 아닌 겁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조작한 거죠 숫자를. 그러니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아무리 신출을 기묘한 재주를 가져 있더라도 숫자 조작은 곳곳에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표를 도덕질한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선관위가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이고 사기꾼들 집단이고 야바위 집단이고 국가의 내란범들이고 국사범들이다. 대한민국의 선거범죄는 1년에 9천억 정도의 예산과 2,961명의 정규직 여러분들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부정선거를 치른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을 제가 범죄집단의 수계다 괴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은 대외적인 맹식이지만 나는 네가 괴수처럼 보인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승은 네 책임하여서 부정선거를 저지르 했지 않았냐 네가 수계고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도 헌법기관으로 여러분 얼마나 폼 잡습니까 입법근도 갖고 있고 조사근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안 했으면 수십 번 조사 오라고 고발했을 겁니다 공병호를 여러분들 죄기 위해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뭡니까 줄이를 틀었겠죠 도독질 안 했으면 도독질 해놓으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독질을 어떻게 했느냐 시장판의 야바이꾼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훔친 게 아니고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도독질 해놓으니까 그게 지가 저희들이 올린 중앙승환이 홈페이지 데이터에 다 올라있는 겁니다 도독질한 게 종로우 여러분들 청운 효자동에 도독질한 거 인천광역시 남동부에 뭡니까 무슨 동에 이런 도독질한 게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 도독질한 것 중에 하나가 개수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박주현 변호사하고 오근호 대표가 여러분들 공개한 것 중에 하나가 투표지를 교부한 투표용지가 나간 거하고 투표함 속에 여러분들 투표지 개수가 다른 거 이게 결정적인 증거죠 그 증거를 한 번 방송했지 않습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유리 경기도지사 선거 도지사 선거에 투표용지는 2276매를 분명히 교부했는데 투표함 속에 나온 투표지가 몇 장입니까 2776표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실수를 한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개수조정을 500매를 빼가지고 일치를 시킨 겁니다 이 경기지사 선거입니다 윤 대통령 아예 치료전 선거입니다 그 다음 경기도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3768매를 교부했는데 투표함 속에서 나온 것이 3853매가 나온 겁니다 더 많이 나온 거죠 개수조정에 실패한 거죠 부정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은 항상 고민이 먼 거 아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 개수가 가장 이상적으로 딱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걸 가장 쉽게 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국리를 해가지고 새로 여러분들 신종 사전투표 조작수법을 개발한 것이 바로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가지고 사전투표를 그냥 뻥튀게 해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37453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먼저 한 후보한테 더블당 진교훈 후보한테 더해주는 방식이면 발각될 염려도 없고 위조투표지 만드는 것도 쉽고 투입하는 것도 쉬운 거죠 그 신종 사기수법을 개발해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선거에서 큰 재미를 본 겁니다 클린 선거신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가 이렇게 경기도뿐만 아니고 서울 전역에 21군데에서 이렇게 개수가 맞지 않는 것을 찾아냈네요 이게 강동구 천호이동에서는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는 6426명인데 투표지 매수는 6427명가 나온 겁니다 오금동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7430명인데 투표지 개수는 7431개가 나온 겁니다 서울에 21개니까 전수조사를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개수조정에 실패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조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발표한 거하고 여러분들 그냥 투표함 속에 있는 게 딱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동구 천호이동에 여러분들 누군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때는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들을 다 태워버리고 여기 선관위가 발표한 6426명에 딱 맞췄으면 뭡니까 표를 집어넣겠죠 왜 위조투표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결판이 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를 국민의힘 특별위원회가 관찰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냥 4월 10일 총선은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의 재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투표 도장 날인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관찰 안 되면 그냥 공병호tv에서 지금까지 예상했던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여러분들 조작했을 게 전국에 329만 표가 투입되고 더블당이 210석 이상을 얻을 것이다 그 결론이 거의 맞아 떨어질 거로 봅니다 한동훈의 공천을 어떻게 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숫자를 돌리는데 공천을 어떻게 하는 게 뭐가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까 김경유리를 정청 내 마수가 여러분들 마포울에 투입한다 정말 쓰잘데이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위조투표지만 만들 수가 있으면 거의 저 서울 전역에 석근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이제 오근호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보다 투표함 속에 투표지가 30표 더 나왔습니다 사전선거 투표지 위조 증가 감소가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범죄가 투표지 위증감죄거든요 그리고 그 투표지 위증감죄에 선관위 직원들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걱정 안 하는 겁니다 위증감을 아무리 해도 수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중앙선관린 홈페이지 개표 결과를 살피면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인실을 뻔뻔하게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작된 그 득표수가 그대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기 때문에 내가 이름도 그냥 늦은 도덕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일단 강동구 선관위 위원장 이하 여러 명을 투표지 위조 증감죄 직무유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했으나 깜깜무소식입니다 강동구 선관위 외에도 21개 동 여러 선관위가 고소 대상이라 기소도 기각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담당검사는 뭘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국적인 조사를 하면 더 심각할 것이고 개표록은 전수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더 가간일 것입니다 투표록 개표록에 안 맞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개표록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내용도 다를 겁니다 다 이름들 득표수를 조작해 놓으니까 투표 이름들 공식 문건인 개표록 상황하고 이름들 홈페이지 상황이 다 다른 겁니다 발표한 것 따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 따로 개표록 따로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강동구 사례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 그냥 전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재수없게 걸려든 것뿐인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선거를 치르는 거죠 투표 참가했다고 이러면 공식적으로 기록된 선거인 수 투표자 수보다도 투표지 개수가 더 많은 겁니다 이런 일이 숫자 조작을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은 발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걸려든 겁니다 숫자를 그 사람들이 조작을 안 했으면 형상보건용지를 사용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겨진 여러분들 투표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주특기는 그냥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러면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면 하나를 거짓말하면 그다음에 또 거짓말해야 되고 그대로 거짓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